딱히 뭐가 편한지 1도 모르겠는 도루명 주소 이거 도대체 왜 바꾼 걸까? 안 물어봤지만 살짝 궁금해 도루명 주소가 건물에 주소를 매기는 거라면 집원 주소는 땅에다가 주소를 매기는 건데 이 집원 주소가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거거든 매국노 원탑 이완용이 전국에 있는 땅의 소유자 조사를 했고 그 땅에 매긴 번호가 바로 집원 주소야 그러고는 강쿠구 전 나와바리 40% 주인 없는 나와바리 데스 라고 하면서 우리 땅을 일본에 갖다 바친 거지 일본이 우리 땅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집원 주소 체계를 100년이나 사용한 셈이야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로 도루명 주소가 전격 시행됐는데 이게 또 알고 보면 재미있는 규칙이 있어 도로폭이 40m가 넘거나 8차선 이상이면 무슨 무슨 대로 2에서 7차선이면 무슨 무슨 로 그리고 로보다 좁은 도로는 무슨 무슨 길로 구분해 도로의 입구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건물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인데 예를 들어 내가 3일대로 100 건물 앞에 있는데 3일대로 120 건물을 찾아가야 된다면 그렇지 같은 짝수니까 최소한 길은 안 건너도 된다 이거지 3일에